한국 직업방송과 연안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뉴스, TK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설 이후에 물가 진정책을 가동했지만, 채소나 고기 등 밥상 물가는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여전히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지나면 물가가 좀 나아질까 했지만 주부들에게 장보기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정부가 비축 물량을 푸는 등 추가 장바구니 물가 상승 억제에 나섰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현재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4,010원으로 평년보다는 2배 이상 높습니다. 양념으로 많이 쓰이는 마늘, 양파, 대파도 설 이후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삼겹살 가격은 평년보다 16% 가까이 올랐고, 한우도 3% 이상 높아 가족 외식 메뉴로 부담스럽습니다. 수산물 중에서는 갈치가 최근 1만 2천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월급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 돈에서 아이 학원비랑 거기다가 생필품비가 많이 올라가버리니까, 엥겔지수라고 그러다? 너무 높아지니까 양도 좀 적게 구입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반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사태가 잦아들면서 계란 가격은 하락수에 접어들었습니다. 평년보다는 2천 원 정도 높지만, 한 달 전보다는 많이 내린 겁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 올라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서민들 장바구니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2.4%로 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서민들의 물가 걱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티비 한지희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울리자니 불황 속에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내리자니 가계빚과 외환시장 불안이 걱정입니다. 말 그대로 진태양난입니다만,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회의 결정은 역시 동결, 벌써 8달째입니다. 안팎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니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게 명분인데, 바꿔 말하면 그만큼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와 기업이 부담할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금리 인하는 경기는 살리지 못하면서 1,300조 원을 넘은 경제의 뇌관 가계빈 문제를 키우고, 이미 금리 인상에 나선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넓혀 대규모 자본 이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한은은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내수가 부진하면서 소비가 특히 부진합니다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출이 호조를 모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설비 투자 개선도 예상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2% 중반의 성장세가 크게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가 연 0.5%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는 등, 금융시장에서는 결국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많습니다. 향후 금리를 좀 떨어뜨린다고 경제가 금방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1.0까지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을 겪지 않을까. 금융안정과 부양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은이 심각한 실물 경기 사정을 고려해 결국 부양을 택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박진영입니다. 지난해 출산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데 이어 결혼도 30만 건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결혼은 28만 1,700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일에 가장 적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1979년에서 1983년생인 에코세대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이후의 세대는 인구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도 지난해 10만 7,400건으로 재작년보다 1.6% 줄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진 속에 1월 국내 이동자 수도 57만 7천 명으로, 1월만 놓고 보면 2001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정부가 소비심리회복대책의 하나로 매달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정해서 직장인들이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놨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일 30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해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내수 활성화 방침에 맞춰 금요일 조기 퇴근 등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모범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후 삼성의 달갑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백혈병 청문회가 열리고 미국 기업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 불복 소속을 제기했는데요. 삼성과 공정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맞는 걸까요? 남현우 기자입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따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악재들로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8일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삼성전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 1월 어렵사리 봉합했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겁니다. 권호연 부회장과 이인용 커뮤니케이션 팀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제출해야 할 청문회 자료가 방대한 데다 영업기밀도 상당수 포함돼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도 고민거리를 안겼습니다. 지난 21일 퀄컴은 작년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지휘 남용으로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공정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황당한 트집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소송전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시장의 우호적 평가입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추춤하던 삼성전자 주가는 200만 원대 돌파를 다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위안거리입니다.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 삼성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티비 남현호입니다. 국내 최초 시내 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이 주인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김 회장에게 돈을 빌려준 호텔실라가 서로 경영권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음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첫 시내 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이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호텔실라의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 매매 계약에는 호텔실라가 3년 뒤 지분 19.9%를 되팔 수 있는 푸드옵션이 들어 있는데 막상 김 회장은 호텔실라가 푸드옵션을 행사하자 지분을 되살돈이 없으니 담보를 가져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담보가 동화면세점 지분 30.2%라는 겁니다. 김 회장의 주장이 관찰되면 호텔실라가 동화면세점 지분 50.1%를 갖게 돼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호텔실라는 김 회장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며 담보 대신 돈으로 주식을 인수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동화면세점의 경영권을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최근 면세점 업계의 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올해로 서울에만 시내 면세점이 13곳으로 늘어나 경쟁이 과열된 데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문을 연 신규 면세점의 경우 잇따라 적자를 면치 못했고 연봉을 반납하거나 개장 1년도 안 돼 CEO가 수차례 바뀌기도 했습니다. 동화면세점도 2015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5%나 감소한 15억 원에 그쳤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송객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점점 낮아지며 면세점 업계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이준음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후 석 달간 꽃집과 술집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석 달 동안 법인카드 사용액은 오히려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9.3% 각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서민형 자영업종에는 타격이 컸는데 3개월 동안 꽃집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보다 11.4%, 술집 11.2%, 노래방은 5.4% 줄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의료 소비자인데도 불만이 생기면 참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점차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7월부터는 환자가 의사의 진료 등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의료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는 7월 환자들이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등 입원 중에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의료진과 병원을 평가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환자 경험 평가입니다. 환자 경험 평가는 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으로 실시됩니다. 설문 내용은 영역별 환자 경험과 전반적 평가, 개인 특성 이렇게 3가지입니다. 영역별 환자 경험은 의사와 간호사 서비스, 투양 및 치료 과정 등으로 세분화됐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환자 경험 평가에 참여하면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질 향상은 물론 성숙한 의료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의료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환자의 경험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의료진이 예의를 갖췄는지, 의료진으로부터 자주 위로와 공감을 받았는지 등을 점수로 매기는 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암환자와 같은 중증일 경우 치료 결과에 따라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환자 단체는 반기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환자 중심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환자 경험 평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합니다. 심평원은 의료계와 학계, 환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기증받은 해보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은 뒤 인터넷에 올려서 무리를 일으킨 의사들에게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열린 해부 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 대해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 등 자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찰관이 임야와 농지 6천 제곱미터를 불법으로 개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단체는 땅값을 올리거나 무허가 숙박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정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양산시는 현직 경찰관이 의형마을 일대 임야와 농지 6천 제곱미터를 불법 개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임야와 농지에는 석축이 쌓여 있거나 흙이 파헤쳐지는 등 허가 없이 형질이 변경됐습니다. 환경단체는 땅값을 올리거나 무허가 숙박업을 하기 위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진 피해를 복구한 것일 뿐 투기나 장사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의형마을 주민들은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고성을 내지르거나 몸으로 취재진을 밀치기도 합니다. 양산시는 훼손된 토지를 복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박정원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움이죠. 구본화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바야흐로 미식의 시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닌 한 끼의 기쁨을 위해 몇 시간의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는 게 현대인의 모습인데요. 이런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각종 과학적인 기법들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입맛의 기준을 과학적 원리와 경험을 통해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히든잡은 맛의 기준을 만들고 소개하는 사람들, 바로 소믈리에입니다. 소믈리에 하면 음식에 어울리는 와인을 손님들에게 추천해지는 전문가를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와인은 소믈리에, 커피는 바리스타 이 정도 알고 있거든요. 원래 소믈리에는 프랑스어로 맛을 보는 사람이란 의미로 중세 유럽 수도원에서 식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주로 와인을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모든 식재료로 그 영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밥, 채소, 물, 차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밥 소믈리에, 채소 소믈리에, 물 소믈리에가 존재한다는 거죠. 조금 생소한데요.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와인 소믈리에는 고객에게 와인에 관련된 모든 재반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가리킵니다. 소믈리에 자격증을 가지고 레스토랑에서 와인의 선정, 구입, 보관과 직원들 교육까지 맡게 됩니다. 고객이 최고의 와인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네, 요즘은 레스토랑뿐만이 아니고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와인 소믈리에를 채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인은 이제 백화점과 마트에서도 당당히 한 코너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품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백화점과 마트에서도 소믈리에를 채용을 해서 자신들만의 와인 리스트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와인이 2015년에 처음으로 3만 톤을 넘었는데요. 병으로 환산하면 4,130만 병이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와, 우리나라 와인 시장이 어느새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앞으로 소믈리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은데요. 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요? 네, 우리나라는 2010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증한 민간 소믈리에 자격증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시험은 1년에 2회로 1월과 7월에 치러지고 있고요. 1차는 필기 시험을, 2차는 와인 서비스, 블라인드 테스팅 등 실기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소믈리에 자격증은 등급에 따라 소믈리에, 어드밴스드 소믈리에, 마스터 소믈리에로 구분이 되는데요. 각 등급에 따라 응시 조건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처음에 소믈리에를 소개하실 때 물 소믈리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와인은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정보가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물은 소믈리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워터 소믈리에는 물의 맛과 냄새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판별하는 물맛 간별 전문가로 정식 직업입니다.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고급 호텔에서 와인과 음식에 어울리는 물을 전문적으로 추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K-워터 수질분석연구센터에서 국내 최초 워터 소믈리에를 도입해서 교육과정과 민간 자격 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물 맛을 구분해내려면 미각에 상당한 내공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또 밥 소믈리에라는 것도 있다고 하셨죠? 네, 밥 소믈리에는 2006년부터 일본 취반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밥맛을 간별하는 능력에 대한 세계 유일의 인증 자격증입니다. 밥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서는 쌀에 대한 지식, 취반의 과학기술, 영양과 위생관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후에 밥을 평가할 능력이 있는지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좋은 쌀, 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급식, 외식, 식품 제조회사의 연구개발원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밥이라고 다 같은 밥이 아니긴 하죠. 정말 맛을 위해서 점점 세분화된 직업들이 생기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소믈리에, 채소 소믈리에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직업인가요? 네, 채소 소믈리에는 지난 2002년 창설된 일본의 베지터블 앤 후르츠 마이스터협회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들은 채소와 과일의 품종, 산지, 재배 과정, 영양 정보, 유통 과정,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 등을 종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채소를 잘 먹게 도와주는 전문가인 셈입니다. 채소는 건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음식이니까요. 아무래도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다가오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녹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염록소 성분은 몸속에서 지혈, 세포 재생 등을 돕는데요.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따로 비타민제를 사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 올바른 보관 방법도 알려주는데요. 감자와 고구마는 2도 정도의 온도에서 6개월 숙성하면 전분이 당으로 변해 맛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경제가 성장할수록 사람들의 감각도 더 예민해지고 고급스러운 걸 찾게 되죠. 각종 소물리에가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성장이 굉장히 더뎌서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서비스업 취업을 고려하는 분들께 남들보다 고객들에게 더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소물리의 자격증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